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플랫한계 플랫한계 업다운 꾸밈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원리만 아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플랫한계 곡에서는 기본 스케일을 f 스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출발을 파 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파 라는 의미 영어 이름으로 f 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f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 솔라 이게 c 플랫이 되있지 그래서 그냥 c가 아니라 c 플랫이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 솔라 c 플랫 도레미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음 이름으로 읽으실 때는 c 플랫을 새 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그래서 파 솔라 세 도레미파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암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끝나겠습니다 자 솔에서 파로 내려갈 때 솔에서 파로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는 게 싫으니까 반항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sol la sol pa sol에서 파로 내려갈 때 그냥 싫으니까 sol la sol pa 그래서 sol la sol pa 그러니까 sol이 sol la sol로 바뀌는 게 되겠지 그래서 sol la sol pa 그냥 내리기가 싫다 반항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스케일에서 항상 출발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 솔로 간다 그럼 라 솔로 가니까 그냥 가기 싫으니까 라 세라 소 그래서 답이 라 세라 sol이 되겠습니다 시 플랫에서 라 로 간다고 하면 여기서 간다고 하면 그냥 가기 싫어 그래서 시 플랫도 시 플랫라 그래서 세도 세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초 음 이름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음 이름을 한 단어 한 여기 음절로 그 부르시는 연습이 악보를 빨리 해석하고 연주하시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를 시 플랫도 시 플랫라 이래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세도 세라 이렇게 바로 가야 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도에서 시 플랫 가는 거 보겠습니다 도에서 시 플랫 가는 거는 도래 도시 플랫 그래서 도래 도세 이래 되겠지 자 도에서 내로 갈 때는 운지를 많이 잡기 때문에 여기서 느리거든요 그래서 대체 운지도 제가 강의 대체 운지도래 도래 도 대체 운지도 강의 해드린 거 있지 예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요걸 갖다가 운지를 해 주셔야 부드럽게 없다는 꾸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대체 운지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레에서 도로 갈 때 어떻게 하냐면 레에서 도로 내려가니까 반항 해야 되니까 레 미래 도 이렇게 되겠지 빠르게 가겠습니다 미에서 레 로 가니까 미에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미 파 미래 되겠지 그 다음에 파 에서 미 로 가니까 파 에서 미 로 가니까 요 위에가 솔 이지 예 파 위에가 또 솔로 연결되니까 파솔팜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플랫 한 개 꾸믄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1번하고 2번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솔라솔파 라세라솔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그 우리 말하는 사이드키 1번을 사용해서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해 주시고요 만약 이렇게 원활이 안 되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적어 보시고 직접 한번 적어보시고 기록해 놓으셨다가 자주자주 보시면서 암기해 주시면 쉽게 되거든요 보통 R2를 연주하시는 분들 혹은 10를 연주하시는 분들도 조표를 복잡한 걸로 많이 하는게 아니라 만화바야 4개 샵은 4개 그리고 플랫은 만화바야 2개까지 가장 많이 연주하시고요 또 원키로도 연주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다 아입니까 예 그거는 제가 또 추후에 해서 그 키 별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셔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편안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